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7페이지의 부동산 가격제 원칙 여기를 정리하시는데 간평에서 이론을 낼 때 이 부분도 꾸준히 등장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이론 강의할 때 기본소로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13개의 원칙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답으로 유도한 것은 거의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을 중심으로 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제 원칙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부동산 가치가 결정이 될 때 왜 이 정도의 가치로 평가사가 의견을 했을까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왜 이 정도로 결정을 했다 그게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면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제목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추가됐었던 어떤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공장이 만약에 폐쇄가 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공장이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수요가 많이 줄죠 그러면 기존에 그 안에 있었던 임대부동산이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가치의 변화가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 꼭 이 기준시점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이라도 기준시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준시점의 근거가 되는 게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구제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현재 용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변화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현재 농지인데 농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농지로서의 가치만 판단하면 안 되고요 걔가 만약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으면 택지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예측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 이용이 아니라 미래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구해야 되는 게 예측의 원칙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의 가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측면의 원칙을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원칙을 얘기하냐면 균형의 원칙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년 사이에는 여러분 시험에서 거의 중심이 됐던 게 균형인데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게 되면 밸런스라는 얘기예요 그 부동산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그러면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과소라든가 또는 과대 개량이 된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우리가 감가를 적용하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30평형 아파트 같으면 방을 기준했을 때 방이 3개고요 화장실이 하나 이런 기준이었는데 근래는 30평형 아파트에 보면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새롭게 지어진 신축 부동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구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감가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과소개량이 된 상태고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 수가 늘어나면 가치가 커진다고 해서 방수를 하나를 줄이고 화장실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더 늘리게 되면 이건 오히려 과대 개량이 된 거죠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감가를 줘야겠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서는 무슨 감가를 적용하냐면 기능적 감가라는 것을 적용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부 측면에서 기여의 원칙이라고 있죠 이거는 제목대로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생산비의 크기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요소가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기여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추가 투자 여부 있죠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이 낫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부동산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10억짜리 물건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추가로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 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이 10억에다가 2억을 플러스해서 12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10억인데 이걸 제로고 그냥 10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를 훨씬 더 비싸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얘를 들어갈 때 들어간 이 생산비 있죠 이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전체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회에 있는지를 놓고 같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기회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추가 투자 여부를 판정할 때 쓰는 것이 기회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논리가 되죠 미국의 평가 기준상에서는 실상 얘네들은 다 균형의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유효층수 있죠 그걸 우리가 판정할 때 쓰는 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투자에 관한 어떤 균형점을 찾는 부분이 있는데 가는 게 들어서 건물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있죠 1층이죠 1층에서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이 500만 원이고요 1층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건설 비용이 예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개발 지역이면 토지 가치가 비싸니까 우리는 그러면 한 단위 더 추가로 투자해서 한 층을 더 올려보겠죠 그러면 층수가 올라가면 임대 수익이 줄거든요 비용은 똑같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여전히 수익과 비용의 크기를 따지면 수익이 더 크죠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층이 올라가면 임대 수익이 떨어지니까요 얘는 계속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 수익과 이 비용의 크기가 같아지는 점이 있죠 여기가 이제 수익에 있을 때 어떤 균형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상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한 층을 더 올린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얘는 수익에 떨어질 것이고 비용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지역을 가보게 되면요 그 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는 한 10층까지도 건물을 올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층까지는 안 올라가고 3층 또는 5층까지만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얘기죠 건물에 대한 층수를 높인다고 해서 그게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균형점을 찾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죠 그러면 역시 또 감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측정할 때 우리가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을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있죠 여기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이때가 최이호 이용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있죠 이거는 다른 말로 잉여 생산성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토지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토지 가치는 우리가 잉여 생산성의 크기 있죠 즉 지대의 크기에 의해서 토지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이게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 개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수익 배분이라는 거는요 여기 이제 토지 외에 노동과 예들어서 자본이 있죠 투입을 해서 만약에 밀을 생산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입하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 때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우리가 지불한다고 정해져 있을 때 이 토지로부터 만약에 밀을 수확을 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그러면 이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게 없죠 그러면 이때 이 토지를 리카도는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무지대 토지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의 비욕도가 좋아서 1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110에서 100을 빼면 1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는 잉여의 크기가 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토지 잔여법이라는 건요 전체 부동산이 주어져 있으면 건물 가치는 않은데 토지 가치를 모를 때 쓸 수 있는 게 이게 토지 잔여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빼게 되면 남는 게 이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토지의 환원률을 적용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는 개념인데 예전에 시험상에서 계산적인 사고를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잘 활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 그래서 내부 측면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지만 이 중에 일단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 것은 균형의 원칙이다라는 거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외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외부 측면의 원칙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를 얘기하냐면 예 이건 적합의 원칙을 얘기를 하죠 제목대로죠 예 부동산의 가치는 주변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고급 주택이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서민 주거지역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을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 부동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급 주택가는 거기에 걸맞게 일반적인 주거지역은 또 거기에 걸맞는 형태로 들어가 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주변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감가를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외부적 감가라는 거죠 부동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얘도 경제적 감가를 판단하는데 얘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고요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주택이 있을 때 이 중에 하나만 이렇게 도드라지면 얘가 적정한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데 여기는 다 규모가 비슷해요 그러면 얘들 자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지역이 만약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여기는 만약에 강남의 파락군처럼 파락군 지역이다라고 지정이 되면 얘네는 조금 덜 좋은 주거지역이 되고 얘네는 조금 더 괜찮은 주거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도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쓰여지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틀리다는 얘기죠 얘는 얘네들 간의 적합도를 따진다 그러면 여기 얘는 얘네들 간의 적합도가 아니라 얘네들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외부성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는요 경쟁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경쟁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존 부동산이 있고 미래 부동산이 있는데 미래 부동산이 무서운 거죠 새롭게 건축이 돼서 신축이 돼서 들어오는 애들은 시설과 기능이나 이런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쟁의 원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순수익 같은 거를 산정할 때 이 초과 이윤이 있죠 이런 거는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초과 이윤이라는 거를 우리가 소멸성 이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만약에 부동산이 있을 때 얘가 원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만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괜찮다 싶으면 주변에 새롭게 신축이 돼서 들어오는 원룸 주택들이 쭉 들어선다고요 그러면 얘네가 시설과 기능이 훨씬 좋고 임대료도 비슷하면 사람들 일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원래 혼자 독점적으로 있을 때 발생하는 수익만 보고 이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할 때 순수익을 개선할 때는 우리가 경쟁에서 소멸되는 초과 이윤까지는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초과 이윤은 경쟁을 통해서 소멸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외부 측면에 관련된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원칙이라고 있죠 저게 4번이고 이게 기타 이게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의 원칙에서는 이 대체의 원칙이 어쨌든 간에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제목대로 나와 있지만요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대체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얘가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게 대체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을 때 특히 비교 방식에 적합하다는 얘기는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잖아요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서 우리 집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뭐 그런 논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가법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구하자는 이 적산 가격이라는 거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우리가 공제해서 구하게 되는데 제조달 원가는 신축 원가라고요 그죠? 여기서 적산가액은 신축에서 감가를 뺀 이건 중고가액이라고요 그죠? 그랬을 때 이 건물의 가치라는 것은 얘를 새로 신축할 때 들어가는 이 가격을 넘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만약에 중고 건물을 매입할 때 10억이 들어가고요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때 10억이 들어가면 우린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과 유산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과 비교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원리를 쓰는 것이 대체 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은 그냥 간단하게요 제목대로죠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평가사가 산정한 모든 가치는요 이거를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는 공장 용지가 있고요 외곽에 있는 공장 용지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그냥 가치를 10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데 얘는 가치가 규모가 같아도 30억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건 왜 그러냐면 외곽에 있는 공장 용지는 계속 이 용도로 쓸 가능성이 크지만 도심에 있는 공장 용지는 언제든지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바뀔 수 있거든요 현재 그냥 공장 용지를 쓰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때 현재 그거를 포기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도심 지역의 공장 용지는 외곽에 있는 토지보다 더 비싸게 평가가 되는 거는 뭐를 반영한 것이냐 기회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정도인데 이 중에서는 변동과 예측의 원칙 그리고 우리가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대체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최이호 이용의 원칙이라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 판정은 항상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최이호 이용 상태를 판정할 때 판정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합리적인 이용 합법적인데 일단 합법적 이용해야 돼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지구제라든가 환경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합리적 이용이라는 것은요 가까운 장래 한 1, 2년 사이에 그 이용이 확실시 되는 경우죠 만약에 들어서 50에서 100년 뒤를 갖다가 본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용이 확실시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돼요 개발 사업의 규모하고요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는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특정한 용도는 우리가 개발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시킨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최이요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고 전제 조건이고 예 이게 충분 조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다 이제 기준해야 되더라 예 그래서 최이요 이용 상태에서는 만약에 50년 100년 뒤까지 봐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 예 그런 정도까지 급여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원칙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했는데 그 몇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죠 여기도 우리가 이제 뭐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지역 분석인데 지역 분석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해당 지역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환경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그 다음에 뭐를 판정하는 것이다 가격 수준을 우리가 판정하는 경우죠 예 이건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러면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요 예 그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을 얘기하는 경우죠 만약에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에 주변 부동산들이 대부분 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평가사는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표준적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개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요 주거지역 안에 있는 여기 있는 개별 주택 있죠 예 개별 주택들의 가격은 그렇죠 예 여기 있는 요 가격 수준이라는 것이 도출이 됐을 때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동네 있죠 예 거기에 우리 동네가 평균적인 시세가 어떻게 되지 얼마에 거래되고 있지 현재 봤더니 한 2,500에서 3,00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별 부동산들은 요 가격 수준의 범위 안에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구체화 된다라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얘는 2,500, 2,600, 2,700, 2,800, 3,000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남에 있는 주택들이 다른 지역의 부채보다 가격대가 비싸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개별 주택 가격은 다른 지역의 개별 주택 가격보다도 비싸게 형성이 되는 거는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이 비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판정하는 게 지역 분석이다라고 요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지역 분석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거 판정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라고 요렇게 판정이 되면은 얘들의 우리가 같이 판정할 때 기본적인 거는 다 주택을 놓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최이호 이용했다는 판정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래 사례 수집 범위를 명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택이라고 그러면은 그 인근에서도 사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가 같으면은 사례 구하기 어려우니까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역 분석인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지역 분석의 대상지역이 있어요 대상지역에서는 누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인근지역 그리고 이제 유사지역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 그래서 각각의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있는 그 내용 정도는 숙지하시면 되겠죠 인근지역을 보시면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한다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안 해도 되더라 그렇죠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그렇죠 지역 환경이 유사한 애들을 우리가 표현하고요 그래서 인근지역의 경계나 범위는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철길을 사이에 두고 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가격의 판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인근지역이라는 것을 생애주기라고 있죠 그 생애주기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이클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 성장기라는 게 있고요 성숙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쇠퇴기 여기까지가 주요 단계에요 왜냐하면 쇠퇴기에서 재개발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다시 성장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뒤에 단계는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천이기 그 다음에 악하기 이런 순서고 전체 수명은 한 100년을 주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라 서구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기가 부동산에 대한 가치 있죠 이게 가장 높게 올라갈 때죠 이때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고 그랬고요 성숙기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을 때 그래서 담보 가치가 제일 비쌀 때가 성숙기고 쇠퇴기는 이 지역이 조성이 된 지가 한 4, 50년 돼가지고 주거의 기능이나 지역의 기능이 좀 떨어질 때에요 그래서 이때 여가라는 것이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유입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쇠퇴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라는 것이요 이것도 예전에는 시험상에서 한 12회 이전까지는 꾸준히 나왔었는데 순서도 물어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인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요즘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제목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 제목으로는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렇죠? 그래서 쇠퇴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쇠퇴기에서 재개발이 안 일어나면 천의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에 악하기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쇠퇴기에서 뭐를 고려할 수 있다 재개발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 재개발이 일어나면 천의기, 악하기 다음 단계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90페이지에 보면 유사지역 나오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을 유사지역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일 수급권 동일한 시장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들도 용어상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 의의에 나와 있는 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서 정리해 준 거니까 그 내용 자체는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동일 수급권을 판정할 때는 주거지는 우리가 통근범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범위는 필요에 따라 뭐가 가능하다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상업지는 배우지를 기초로 우리가 성립한다고 그랬고요 배우지라는 건 우리가 상권을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을 때는요 후보지나 이행지나 동일한 게 뭐냐면 현재보다는 앞으로 변화될 용도 있죠 농지에서 만약에 얘가 택지적으로 바뀌게 되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일 수급권을 판단할 때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후가 기준인데 성수도가 낮으면 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다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 활용하는 수준이니까 그런 정도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분석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분석을 또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개별부동산이 다 주택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세탁소도 있을 수도 있고 편의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분석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지역 분석과 개별분석에 대한 비교라는 얘기죠 관계 그래서 191페이지 가면 중간에 박스 있죠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분석의 관계를 보시면 선행이 지역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이런 분석이 되겠고요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우리가 판정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후행 분석이 개별분석이고요 얘는 부분 분석이자 미시적인 분석이고요 얘는 개별부동산의 최이요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걸 시험에서 잘 쓰는 거예요 이걸 바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따 갖고도 명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분석의 관계는 정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단원 지문 정리에 보시면 6번 지문에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면 틀리죠 지역 분석에서는 가격 수준을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은 개별분석보다 선행되는 게 일반적 가격 수준이 도출이 돼야 가격을 구체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의 기초에 대한 것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92페이지에 있는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